은희씨 많이 놀랬죠?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? 자 그럼 우리 숨부터 한번 쉬어볼까요? 자 모두 다 함께 들이쉴 때 긴장이 내쉴 때 사라진다 긴장이 사라진다 너도 해 긴장이 사라진다 모션도 하면서 긴장이 사라진다 말도 해 긴장이 사라진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크게 긴장이 그렇죠 사라집니다 좋아요 긴장이 사라집니다 아 그럼 어머니한테 학대 비슷한 걸 받은 거예요? 학대 비슷한 게 아니라 학대였죠 내 동생이랑 나랑 그렇지 어? 이 찡그러지가 못 세 어? 못 세 정말 찡그러워 죽겠어 저 못 됐어요 이 찡아 찡그러한 걸 내가 너를 어떻게 못 세겠어 그래서 지금도 애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엄마들 보면 분노같이 밀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이 은희 씨에게는 일종의 트리거가 되는 거군요 어 트리거란 심리적 방아쇠질 은희 씨를 분노하게 하는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른 거예요? 고마워요 언니 진심이에요